1, 2, 1 1, 2, 1 주그렇지 아 either start 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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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1 이 하나를 쳤지? 여기서. 그럼 다시 이걸 치잖아. 하나, 둘, 하나를 치면 이 하나를 치는 요게 하나가 되잖아. 그러면 하나, 둘, 셋이 되잖아. 다시. 하나, 둘, 셋이 되지. 여기서는 다시. 그러니까 결국 니은자를 두 번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 니은은 두 박자 니은이고 두 번째 니은은 세 박자 니은이니까 두 번째 니은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여 주겠지. 두 박자 반이란 말이에요. 정확하게는 세 박자 반이고 다시 한 번 봐봐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으 아 으 으 어 우리 경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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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퐁당거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들락날락할 때 정확하게 요선을 다시 봐봐 이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소리가 오다가 여기서 막혀버렸지 이체가 없으면은 음악 끝까지 나오지 이 소리가 아까보다 두배가 커졌지 소리가 다시 잘봐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틀리지 그래서 이 가운데를 근데 여기를 해봐요 소용없어 소용없지 정확하게 여기에 울리면 여기까지 나오지 그지 지금 들려 안들려 이 소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확하게 요 가운데를 끌고 다녀요 자꾸 이렇게 해서 손목이 틀어지면서 이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소리를 만드는 숙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달 지켜가면서 몸에 익히는 거야 그때 아직은 이쪽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이 굴편이 정확하게 다닐 때 이걸 소리가 나는 길이라고 해 잘 봐봐 소리가 그냥 날라가 버렸지 소리가 막혔지 소리가 내가 더 길게 끌고 나갔지 통 끌고 나오지 통 소리가 어디까지 밖에 여기까지 밖에 안왔지 통 거기까지 못나게 내가 막아버렸지 통 통 통 이 여기다 소리를 붙여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야 통 통 통 통 막았다가 데리고 나가 통 통 통 천천히 데리고 나가 통 아주 천천히 통 빨리 데리고 나가 통 통 끌려가지 소리가 그래서 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움직여버렸대요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장구를 칠 때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손이 반드시 이렇게 가운데를 통 통 통 통 통 다같이 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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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두사람은 아직 조금 그렇고 욕없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딸을 들으러야지 여기서도 딸을 듣고 들어와야지 다시한번 나랑 치면서 봐봐 둘은 장벽히 쉬고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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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마주쳐 동농꽁 나를 정하게 듣고 혼자서만 동농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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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려졌지? 그런 느낌이 나야된단 말이야 동농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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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차가 나야된단 말이야 가수 붙어 자기부터 동농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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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면 빨리빨리 잘 알아듣는거야 지금 그 느낌이 틀리지? 딱궁 소리가 나는 느낌이 붙어다니면은 이 소리하고 꽁궁꽁 딱궁꽁 이 소리하고 꽁궁꽁 딱 소리가 나는거야 그때 사실은 우리 분장들은 그때 누군가가 탁 움직이